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대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미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께 묻자와 어찌하여 소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매우 특별한 본문에 대해 함께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변형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의 신앙여정에서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할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종종 흔들리곤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존재가 초라하게 느껴지고 무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로 고난 속에서도 변화와 영광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떤 고난을 겪고 계신가요? 혹시 그 고난 속에서 한없이 위축되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아무런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늘 반복되는 고민이자 도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민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변형사건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변형사건은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겪는 인생의 고난과 실현 속에서도 변화되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으셨지만 결국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고난이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의 고난도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변형사건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깊이 있게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변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사건을 통해 새로운 희망과 영광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4절까지 해서 본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중대한 개시이며 예수님의 신성과 사명을 확증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산에 올라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 올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보기 위해 올라갔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변화되신 광경을 살펴봅시다 마가복음 기자는 예수님의 옷이 눈보다 희고 빛나게 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단순한 외모의 변화가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광채였습니다 이 광채는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늘의 영광을 가진 분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엘리아와 모세가 나타나는데 이 두 인물의 출연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엘리아는 구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예언자 중 한 명으로 모세는 율법의 수여자로서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은 예수님의 사역이 구약의 율법과 예언의 완성임을 나타냅니다 제자들은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이는 인간이 신적인 영광 앞에서 겪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음성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야 할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개시하셨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이 단순한 인간적 차원을 넘어서는 신적 차원임을 드러냅니다 또한 이는 예수님의 사역이 고난과 죽음을 통해 완성될 것임을 예고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광경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화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와 권위를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목격하는 것은 우리에게 신앙의 깊은 깨달음과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을 더 깊이 연구하고 묵상해보면서 예수님의 변형이 우리 각자의 삶과 신앙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탐구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영광 가운데 임하셔서 예수님과 모인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묵상해보려 합니다 이는 마태복음 3장 16-17절과 마가복음 12장 6절에서도 나타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의 말씀이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단순한 선지자나 교사가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연구할 때 마태복음 3장 16-17절을 참조하면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도 비슷한 하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선언은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계획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예수님이 단순히 하나님을 대변하는 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본체이심을 나타내는 선언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12장 6절에서는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내신다고 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단순한 선지자들과는 다른 특별한 사명과 권위를 가지신 분임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계시자이시며 그분의 가르침과 사역은 하나님의 계획의 정점을 이룹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의 목소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권위있게 인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은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적 차원을 넘어서는 신적 차원의 사명을 가지신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계획이 드러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광경은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인간의 지혜나 철학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이며 우리의 구원과 영적 성장을 위한 결정적인 길잡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더 깊이 몰입하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 삶의 최우선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생생하게 적용되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광경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변형과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깊이 북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변형 사건은 단순히 한 역사적 사건을 넘어서 우리 각자의 신앙 여정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화와 하나님의 선언에서 우리 자신의 삶과 신앙에 어떤 메시지를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더 깊이 탐구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변형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예수님은 죽음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셨지만 결국 부활하셨고 장차 큰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실현이 결국 끝이 아니라 영광으로의 변화를 위한 과정임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소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삶의 고난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과 재림의 소망으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이 결코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더욱 강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변형 사건은 우리에게도 영적 변화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을 통해 더 큰 영광을 맞이할 수 있음을 약속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베드로처럼 산에서 내려가지 않으려 하는 유혹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베드로는 여기 있는 것이 조사원이라고 말하며 그 순간에 영광에 안주하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고난 없이 영광만 누리를 하거나 주님 뜻과 상관없이 편안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주님의 찬란한 영광이 우리의 온몸과 영혼을 덮는 환상을 보며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의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한 걸음 더 가깝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일 우리 앞에 놓인 도전과 고난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소망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고난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스러운 약속을 믿으며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겪는 모든 고난이 우리를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으로 인도함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형을 통해 보여주신 깊은 교훈에 대해 묵상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때때로 우리는 베드로처럼 고난의 길을 피하고 편안함에 안주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시련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한 과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전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을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의 소망을 품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거울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전파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안에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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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